행복한 아침입니다 영리전문대학교에서 준신축의 신축급에 가까운 정식 투룸입니다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큰 신발장이 아주 높은 신발장이 있어서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앞쪽에 또 전자레인지라든가 또 새 글씨 배치되어 있습니다 욕실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창문이 나와 있습니다 수압 또한 잘 관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실을 보시면 이렇게 큰 냉장고 자체가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도 두 명이서 생활할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바깥쪽을 보면 이렇게 이런 공간이 놓여져 있고 안방입니다 안방을 보시면 여기 특징이 옷장이 또 크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두 명이서 생활하기에 적합한 그런 공간입니다 베란다 공간을 보시면 이렇게 빨래 근처대가 놓여져 있으며 창문을 열면 또 밝고 환한 야외에 어떤 그런 햇살을 맞이할 수 있는 곳입니다 빈방.co.kr에서 광명빌2로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